고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흥에 왔습니다 고흥 저번에 고흥에 와가지고 엄청 많이 잡고 갔었는데 오늘도 그러길 바라며 요 며칠 계속 비가와가지고 샐물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왔는데 여기도 숨은 있어서 이쪽으로 첫번째 포인트로 왔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흐름이어가지고 좀 선선했는데 갑자기 해가 덮었어 아 이럴 수가 아 이 후덥지근한 햇빛감 사투를 벌이면서 오늘 낚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시작해보시죠 고 자 여러분 와 햇빛이 후덥지근해 뭔지 알죠 자 오늘의 댓글입니다 그 진입로 진입로가 여기랑 조쪽에 하나 있는 것 같던데 그거밖에 없어요 일단은 풀 해치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짠 벌레 오반상 , 오rep 벌레 오반상 대언정파티 앞에 보이시죠 수무위 두개있어요 저기서 지금 물이 나오고 있을거겠죠 첫번째 루어 선택은 바로 빅베이트 이 녀석입니다 수배로 바꿔서 해볼게요 습미너 웨이트 이번에는 프리리그로 바다 위를 노려볼게요 너무 더워요 시원하다 비중 회물에 빅빅 샤드웜 helping 설물에 빅빅하는 날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아시오 그럼 좀 더 자이언스럽게 샤드웜으로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고운 나라인데 뭐예요 저거? 스패너바이트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없지? 내꺼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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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였지 싶다 싸우지마라 와.. 돌이 돌 우와 여러분 여기는 물이 갇혀 있는 곳인데 아.. 뱃도가 있게 생겼는데 반응이 없네요 자 여러분 초반에 너무 안 나와서 달리 티가리 받았는데 여기는 나가길 바라면서 빅베이 한 마리 잡고 싶어요 어디 아프나? 다 저렴한 구경 없는데 다 저렴한 구경 갑자기 비가 나와 비에 비가 나 자 담요 도와주 자 주스 pod 자 베이컨 여러분 아까 있던 포인트에서 차 타고 한 40분 정도 이동해갖고 여기는 해창만입니다 해창만 해창만에 쇠물을 찾아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농약을 뿌리시나봐요 저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농사 지어야 되니까 아 아까도 쇠물찾는다고 하고 갔는데가 많은데요 물이 칼칼칼 나오면 최고좋고 아니면 줄줄줄 줄줄줄 이렇게라도 나와야 되는데 어? 끝나셨다 아까 갔는데 거기는 전부 다 질질질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여기는 그래도 졸졸졸 나오는 정도로 나오거든요 저거는 진짜 이것까지 한 마리 잡고 싶어가지고 시장은 계속 이 힙베이트로 해보겠습니다 물 나오는데 딱 던지가 방금 무슨 상황이었는지 아세요? 배스가 야를 때려야 되는데 지 혼자 그냥 덤블링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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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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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했어요 야 내꺼 내꺼 shop 쟤 짜잔 완세 헤헤 빅베이트로 생각했어요 물줄줄 내려오는데 거기에 처음에 던졌을 때 빅베이트를 야가 빅베이트는 왼쪽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혼자 덤벌링을 하는 거예요 뭐 보자고? 하면서 한 다섯 번 계속 그쪽을 공략했는데 다섯 번째에 딱 때려줬습니다 회창원 댄스! 빅베우 계속 가봅시다 아까 그걸로 잡았으니까 이번에는 이 녀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액션이 아주 스무스하고 스무스해 이번에는 더 크고 더 화려한 녀석으로 큰거는 반응이 없네요 아, 진짜 아래 아무래도 큰건 반응이 없네요 조그맨한 걸 바꿔서 계속 해볼게요 온몸을 정렬적으로 흔들고 옵니다 요번에는 수피노베이트로 스베 한 마리 나오나 제발 스베 스베 뭐야 또 비가 와 아 맙소사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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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 색깔이 왜 그리하냐 조그만게 뻥뻥하구만 스피너웨이트에 나온 두번째 녀석입니다 풀 안쪽에 쑥 집어넣어가지고 릴링 했는데 쫙 풀 딱 끝나자마자 바로 빡 바이트를 해줬어요 누리기한테스 스피너웨이트에 나온 세번째 녀석입니다 요 녀석은 지금 앞쪽에 있는 숨은 고기 안으로 쑥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바이트를 넣었더니 바로 바이트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물색이지 완전 흙탕물 색깔이잖아요 이래서 이 스피너웨이트의 블레이드 요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거에 반응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 짜게 말고 요 건너편에 아니 요 바로 뒤쪽에 거기도 요렇게 되어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봅시다 따라왔어요 따라왔어요 따라오다 등 돌리고 갔어요 왜지? 야 올 꿈 끝 가요 아까 전에 한 마리가 따라왔었거든요 근데 안 무네요 이따가 또 해볼거고요 스피너웨이트로 한번 긁어볼게요 야 니는 한번에 여러가지 소리를 내네 삐덕 삐덕 깻깻깻깻 여러분 아무래도 물 나오는데 요가 포인트인 거 같아요 자 여기 물 떨어지는데 다시 들어가기 전에 저어어어어어 멀기는 한데 보면 샘플 올라온거 보이시죠 물에 저기 개구리 한번 쳐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쳐보고 짝으로 넘어가려고요 못 때렸지? 다시 한 번 더 와 저 고기 있습니다 이따가 시간 좀 텀을 좀 가지고 다시 한 번 쳐봐야겠어요 여러분 세물 여기도 세물 아닌가? 세물 그렇지 역시 물 떨어지는데 넣자고 들어왔어요 네 마리째 역시 세물입니다 여러분 또 나올 것 같죠? 또 나올 것 같은데? 안 나오네요 그렇다면 와 저 오른쪽에 깨구리를 치기 아주 좋게 눈 위에 뭐가 많죠? 그러면 깨구리 쳐야지 깨구리 고 고 여러분 저까지 갔다가 스베라 한 마리만 보고 다시 2차전 하려고 여기 세물에 왔어요 다시 2차전 하려고 여기 세물에 왔어요 그렇지 오 사이즈 좋은데? 스피더베이트에 나와줬습니다 2차전 성공 이 녀석도 물 떨어지는데 딱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힘 좋다 오케이 스베로 계속 역시 여러분 비 오고 흑한 물일 때는 세물이 정답이네요 세물 이렇게 흑당물이 지면 베스들도 숨쉬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새로운 물이 유입되는데 물이 떨어지는데 숨쉬기 편한 곳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거 그래서 비 오고 난 뒤에 세물은 질린 것 같습니다 약간 치트깨 같은 거? 세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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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괜찮아요 오늘 오는 데 많이 봐서 여보세요? 나도 괜찮아 여보세요? 대창만 여보세요 여보세요? 세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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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 요짝 2차전 성공했으니까 아까 실패했던 반대쪽 다시 갑시다 한 마리만 잡아요 거기서 한 마리 왜냐면 베스들이 봤는데 봤는데 안 물었어요 여러분 지금 베스들이 먹이 사냥하고 있는 걸 봤어요 스틱베이트로 한번 노래 봐야겠습니다 스틱베이트로 노래 봐야겠습니다 뭐야 또 비가 와 나 안 해 나 안 해 나 안 해 이끄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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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너무 커졌어! 야 너 이녀석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나를 무너뜨렸냐? 100! 여러분 잡았어요! 여기서도 잡았어요 스틱벨트 비가 눈에 들어와 비하도 좋다 와 여러분 깜짝 놀라서 이끌어 쐈어요 두번은 놀라지 않겠다 야 근데 니 좀 인간적 야 니 좀 조류적으로 너무 시끄러운거 아이가? 물어라 탕탕 여러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한번만 더 캐스팅하고 철수해야겠어요 아이쿠 카메라가 물에 나오면 고장나서 자 한번만 더 물어라 탕탕 마지막인데 나 이제 간다 오 빗방울이 너무 굵어졌는데? 진짜 마지막 에이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물어줘 한번만 더 빡 해주러 아 한번만 아까부터 비가 오긴 했었는데 찌꿈치찌꿈치 오더니 지금은 좀 많이 내려요 딱 아까 저녁 피딩타임 딱 걸려가지고 와 피딩이다 이랬는데 비가 딱 내리니까 거짓말처럼 피딩이 싹 끝나버리는거 있죠 오이창 그래도 마지막에 에스틱벨트로 이쪽에서 한마리 잡았으니까 그걸로 좀 됐습니다 여기서는 많이 잡았는데 여기로 가서는 한마리도 못잡아가지고 여기서 한마리라도 잡고 싶었거든요 오늘 해창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해봤는데 역시 해창만 그리고 역시 믿음의 세물보인트 후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저는 요일까지 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할게요 퇴근 안녕 안녕